여러분 반갑습니다. 또 이와 같은 우리 대회를 위해서 우리 경기도의 또 수원의 육상연맹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. 저희 경기도와 함께 후원을 하고 있는 수원시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도 바쁘신 데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박강원 의원님 백혜련 의원님 또 김승원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어제 우리 경기도 체육회장님께서 밤늦게 좋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. 오늘까지 전국 동계체전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가 오늘 폐막한 오늘 또 종합 우승을 확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. 모두 축하할 일이죠. 이번에 우승하면 21연패라고 합니다. 이와 같이 경기도 체육의 우수성과 또 좋은 성과를 내게 돼서 도민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. 아무쪼록 오늘 5키로 10키로 또 해프코스 뛰시는 우리 도민 여러분들 다 완주하시고 약간 일기가 불순합니다만 건강하고 안전하게 목표를 다 달성하시기 바랍니다. 저는 체육 도지사가 되겠다고 약속 드린 바 있고 우리 경기도 도민의 건강과 경기도 체육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힘을 기울이겠습니다. 저도 완주까지는 아니어도 뛸 수 있는 만큼 뛰면서 우리 도민 여러분과 함께 지금 오고 있는 봄을 맞이하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함께 뛰시지요. 감사합니다. 1 함께 하고 있고요. 두 번째 출발하시는 분들은 잠시만 기다리시길 바랍니다. 2 3 4 4 4 5 4 4 2 1 4 5 4 5 5 1 5 5 5 5 5 5 자 사진 촬영 함께 하겠습니다. 앞에 딱 고개를 숙여해주신 분 고맙겠습니다. 출발 여위에 참여해주신 분 고맙습니다. 대신 안전! 자 나와주세요. 뒤로 나가세요 뒤로. 고생하셨습니다.